웹툰 작가도 아무리 돈 잘 번다고 해도 너 너무 먹는 거 아니니? 웹툰 작가 돈 잘 못 버는데? 뭐? 애들은 잘 갔겠죠? 나 서운해지려고 해요. 우리 얘기도 좀 해요. 아우, 화장실 가고 싶어요. 화장실 좀 갑시다. 내가 먼저 가 아니야? 잠깐만요. 아, 난 됐네, 됐어. 나요. 아, 왜 이래요? 사장님 혹시 바뀌셨어요? 우리 애들 고문데 일이 있어서... 그럼, 수메 씨 엄마? 아홉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